5.16은 쿠테타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제 인식을 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용어상으로 봤을 때 용어에 관해서는 이렇게 생각되지 않겠습니다. 교과서에 5.16은 군사장으로는 쿠테타라고 되어 있는데 저희한테 주신 제가 5.16 쿠테타에 대한 견해를 물었더니 쿠테타라는 단어를 끝내 기입하지 않으시고 그냥 5.16에 이렇게만 쓰셨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5.16은 교과서에 나온 대로 쿠테타라고 생각하십니까? 죄송하지만 교과서를 번지를 못 하십니다. 저는 그 용어 5.16을 규정하는 용어 굉장히 생각나는 것 같고 그냥 쿠테타라는 단어를 끝내 사용하기는 좀 껄끄러우십니까? 그렇게 김 의원님께서 생각하시면 그 생각을 존중해 드립니다. 여기는 후보자의 입장을 묻는 거지 제 의견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존중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또 나눈 대로 그 부분에 대한 제 인식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제 인식이 있습니다.